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전 세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오늘도 쏙쏙 뽑아서 모아왔습니다. 지난 밤 CNBC 프로토크에 출연한 캐시우드가 진시 전망에 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는데요. 먼저 트위터를 추가 매수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The New CEO, 트위터의 신임 CEO가요. 그 회사에 근무한 지 꽤나 오래된 사람입니다. 저는 그의 리더십이 마음에 들고요. 모네타이제이션, 수익화의 관점에서 그가 하고 있는 일도 좋아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했는데 만나보겠습니다. 거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기술주가 아니라 벤치마크 스톡스, 대표주들의 오히려 거품이 있다라면서 파이낸셜, 금융, 에너지, 그리고 레이어스, 철도와 같은 전통적인 운송 회사들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럼 어젯밤 CNBC 프로토크 이야기 자세히 스튜디오에서 파헤쳐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캐시우드 이야기입니다. 캐시우드가 CNBC의 프로그램에 거의 한 시간 동안 출연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어떤 것들이 눈에 띄셨나요? 아니, 뭐 가장 최근에 캐시우드가 투자하는 부분들에서 가장 큰 게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잘 지금 뽑아서 나왔는데 단일규모는 최대예요. 4,900만 불어치, 110만 주를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왜 샀지? 그런데 좀 실망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사고서 CEO 얘기를 먼저 하잖아요. 그럼 대개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 회사가 뭐가 좋고 뭐가 하는데 CEO, 리더 잘한다. 이거는 100% 캐시우드 입장에서는 이게 가격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엘리엄트가 지금 잭도시 지금 몰아내려고 4% 사서 하는데 성공이 돼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제 이 촉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건 올라간다. 사자마자 4.5%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들어가는 거지 사실 CEO, 새로 오신 분, CTO 하다가 지금 오는 거군요. 머니타이제이션하고는 전혀 기술주의인데 물론 그건 있어요. 효율성을 높이고 하면서 이걸 줄이는 부분들에 아마 조금 성과가 있겠지만 CTO하고 머니타이제이션하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캐시우드의 초기 발동을 하면서 떨어지는 부분들을 잘 잡고 분명히 나가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갔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뒤엔 얘기가 뭐가 나왔냐. 저 줌도 샀어요. 저 로비누도 샀어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최근에 줌 15만 주, 그다음에 로비누 83만 주를 지금 산 걸로 봐서 델타 변이 때 움직였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또 캐시우드가 옛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택근무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언택트를 어떻게 하는지가 지금 캐시우드 머리에는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시 언택트 관련 종목들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캐시우드의 이야기 함께 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CNBC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는 강아지 이름도 엔비디아일 정도로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믿음이 강한데요. 그의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내가 픽을 완고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식이 10 trillion stock, 10조 달러에 향후 달할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팔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시죠. I just went there. 저는 거기 직접 갔고요. 그 회사에 가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이건 지난달 CEO인 젠슨황과 함께 회사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을 두고 한 말인데요. 타임 트래블링, 우리는 그때 시간여행을 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한 걸까요? 스튜디오에서 역시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두 번째 이야기는 크레이머의 이야기인데 엔비디아를 거의 신봉하고 있습니다. 원래 신봉한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짐 크레이머가 엔비디아를 깠느냐면 자율주행차 사고 나고 이럴 때 진짜 시장이 신뢰하지 않는 회사다 이렇게 해서 자기도 여기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피기시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사실 엔비디아가 종합 컴퓨터 업체를 넘어서 전체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간다고 선언을 해놓으니까 이거는 진짜 대박이네요. 왜냐하면 이 메타버스가 GPU 없이는 지금 구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월인가부터 굉장히 칭찬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11월에 들어가서는 벌써 엔비디아 얘기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번 이상을 지금 했어요. 그래서 지금 1조 달러 크랩에 7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거보다 뭐를 얘기하면 MRNY를 사라 이렇게 얘기를 요새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 로블럭스, 엔비디아, 유니티 이거는 꼭 사세요를 꼭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짐 크레이머의 말을 한번 믿어본다면 보면 관련 분야에서 지금 치고 나가는 데 가장 선두지자들이니까 한번 여러분도 관심을 한번 쏟아보시면 좋겠고요. 반도체 회사로는 일단 엔비디아는 타의 추종을 보라는 1등이 됐고요. 2등은 TSMC, 3등은 삼성인데 삼성이 조금 더 2등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TSMC한테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삼성이 어느 정도로 또 분전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크레이머가 얘기하는 MRNU 최근에 빵 이후로 뭔가 이런 조합 단어가 잘 안 나왔는데 그렇네요. 그렇네요. MRNU 이렇게 또 보니까 미스터 누 이렇게 제가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종목들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셀럽은 누굴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마지막 셀럽도 만나보겠습니다. GM의 임원인데요. GM과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제 합작법위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지난 밤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need to control. 우리는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데스티니, 운명을요. 특히 이 배터리 생산에 있어서는 운명을 직접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vertical, 수직적인 통합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번의 이야기까지,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마레지로 돌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GM, 제너럴 모터스인데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올해 전체적인 실적 전망도 상향시켰고 포스코 케미칼과도 뭔가 협업을 하겠다, 이야기가 나왔어요. 양극제 개발을 한다고 그러고, 잘 알겠지만 LG에너지솔루션하고는 공장 오하이오에 짓고 있고요, 테네시랑. 자, 그럼 뭘로 하냐면 이 더글러스 팍스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전기차만을 제공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전기차와 특정 부분, 거기에 소프트웨어까지를 담은 모든 가치를 제공합니다가 이 얘기하기 전에 바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전체로 끌고 나가가는 부분들을 수직 계열화를 시키려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관심은 딴 데가 있었어요. 어디요?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에 상장 예비 심사 결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1월에 그러면 공모주가 이거 대형이에요. 70조, 80조 되고 사실 LG 내에서, LG그룹 전체에서 가장 시청이 큰 회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권영수 부회장이 여기 사장으로 지금 왔단 말이죠. 그러면 LG의 대표 얼굴마담격이 LG 앤솔이 될 텐데 저는 뭐 GM이 수직 케어라든 말든 내년도 1월에 공모주, 대형 공모주죠. 그러면 70조, 80조. 지금 시장에서는 100조 얘기하거든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도 살금살금 공모주 생각을 해보시고요. 올해가 17개가 이제 많은, 저기 뭐예요. 올라가긴 했지만 이제 좋게, 따상한 게 17개 없는데 내년 초 1월에 LG 앤솔이 간다 그러면 굉장히 핫한 부분들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 81조가 이 IPO 시장이었지만 내년도 대형 IPO가 1월 달부터 있는 걸로 봐서 한 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GM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에 LG에너지솔루션의 1월 상장의 기대감을 우리가 미리 좀 느껴보고 있습니다. 과연 내년 연초 LG에너지솔루션이 시장에 뭔가 잭팟과 관심을 좀 불러올 수 있을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호 군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